우리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내가 모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용접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동안 왕이 계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왕이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니세요 누구나 다 그냥 왔다 갔다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아무 생각이나 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음식은 절대로 그렇게 안 먹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유익할까? 혹시라도 해롭지는 않을까? 음식 먹을 때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들어오게 해요? 어떻든지 문단속을 하고 그리고 전자키도 달고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와요? 정말 들어와야 될 사람 그것도 확인도 하고 그러고서 들어오게 하죠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길거리처럼 왔다 갔다가 그렇게 내버려 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집 안방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말입니다 왜 길거리처럼 그렇게 내버려 놓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야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거짓된 생각도 들어오고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어오고 슬픈 생각도 들어오고 두려움과 염려도 들어오고 미운 생각 들어오고 혈기도 들어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단속해야 될 때가 따로 있죠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마음을 그냥 다 열어놓고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없으면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건 길가도 이런 길가가 없어요 쓰레기장도 이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아니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왜 마음속에 들어와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이 허락 안 했으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라는 말이 뭐지요? 예수님하고 안 맞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에는 아무렇게나 들어왔지만 내가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근심과 걱정, 염려, 미움, 다툼, 혈기 다 내가 그냥 분별도 못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영화 보다가 그냥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 또 음란한 생각도 들었고 그냥 대책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안 돼 이젠 들어오면 안 돼 넌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이 이런 태도는 분명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는 오는 거예요 옛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새 삶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사라지게 된 일은 아저씨가